에이커스는 저희가 2업 했습니다. 아이고 디리 멀쩡하게 빠져먹고 언니 공 좀 잘 되십니까?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듣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약올리는 거 있어요? 네 제가 입띠는지 안쓰고 기미상고리가 잠깐만 왜왜왜 마셔요 팝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팝포가 많아 아 제가 얘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있어도 소용없는 사람 야 여름에는 덥겠다 가리는게 한개도 없네 뱀샷 때렸다 뱀샷 자 누님 후반전 비코스 잘 쉬실 수 있습니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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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안 아파요 애파리 미치고 웃고 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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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래도 좀 덜 춥다 그죠 누님 경사를 만나니까 전혀 못 지내 근데 어찌 됐든 좀 잘 맞춰 잘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쓰리온이 될까 아 아 거기 있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공주에 다 모였네. 저는 넣으면 파. 전기수도 넣으면 파가? 그러면 보기. 파포죠? 응. 자 준비되면 먼저 하시죠 먼저. 좀 빨리 해야 되겠다. 저 사람들 기다립니다. 아 깨비야 깨비야 깨비. 으아 들어갔다. 잠시만. 아 깨비야 깨비야 깨비. 150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와. 쉽지 않아. 그래도 바람이 좀 덜 부니까. 아 그래도. 줄만한. 아 comply 깨비야 깨비야 깨비게 해. 아 그래. 아. 하아... 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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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ay 아 이제 또 빠져버렸네 와 이월 이게 크네 여기 공 하나 있어요 여기 공 여기 공 저건 눈일거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버디 우리는 되게 비싼거 사긴 했어 버디하면 얼마나 비싼거 사야 되는데 버디 스테이크 으 으 으 으 기둥불이 잡히겠다 으 으 으 이제 두 올라가 놓고 이제 한올 차로 따라왔습니다. 자 자 대단하신데 언니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두올 남았습니다. 이제 자 한올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했습니까 으 으 으 자 언니 펑크 부탁드려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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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케이 안됐다 아니요 오케이 거리가 안돼 저 뒤에 이게 눈이 공 맞아요? 내 공 어디갔어 아니 아까 주웠다 하는 공 어디있어요 초록색 어 초록색? 저 앞에 있었는데 어디요 어디에 있었는데 아니 그게 제거에요 어디쯤인데 버디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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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 봐 양나누만 하십쇼 예 아 파랑 허리를 못하네 찍어줘 어 나 파 파 여노 보기 우리 이겼어 야 가려고 오노 찍어줄라는데 괜찮 빠져줘야지 네 니 따버리가 니 따버리가 쓰리원투파터잖아 또 보기 아 보다 여기 파 파 보기 파 파잖아 진짜 아냐 아니 보기 아 버디 버디 뭘 버디요 파라니까 파라니까 없어요 아 못났지 버디 못났죠 나도 파 난 보기 파 아 아 두 분 다 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홀은 그러면 오케이 없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와 이사람 아니 오케이 혜연씨 와 진짜 막판까지 쫀득 쫀득쫀득하네 맞아 마쿨 이긴 사람이 이기는거네 어이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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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보기 아이고 예 눈이 맛있어 채를 치어드리라 저걸 어떻게 괜찮아요? 양파라고? 4개 5개 7개 6개 7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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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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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